네, 오늘도 이양영의 뉴욕엔서울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하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은 또 최고치인데요.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둔화된다. 그 다음에 파워리장에 또 얘기한 것들도 좀 안정적인 게 있었을 거고요.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은 정식 명칭이 나왔는데요. 그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좀 가나앉는 그런 분위기죠. 뭔가 좀 정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이. 그런 쪽으로 중국에서 조금 발표를 하는 거죠. 잘하면 언제가 고점이고 최고치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개발해야 될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달리 플러스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팩트셋 기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의 반등이 원천이 되겠고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중에서도 작년 4분기, 작년 4, 5분기 말일까 12월 말에 예측했던 기술 섹터의 실적이 마이너스 한 1.9% 정도로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열고 있는 상태인데요. 4분기 실적이 플러스 5%로 지금 감소해서 그 반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주가가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신고가. 물론 오늘 3대 지수 모두 신고가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 기폭제가 바로 실적이라는 것. 특히 거기에 기술주의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면 좋겠고요. 역시 중국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신뢰성, 발표에 어떤 믿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단조회에서 발표하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얘기도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오늘 제가 따로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찰리 먼거의 오늘 인터뷰 내용. 찰리 먼거가 개인적으로... 먼거 인터뷰 있었습니까? 찰리 먼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또 회사 언론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가장 궁금하신 게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중국 어떻게 보냐. 중국 기업들 어떻게 했냐 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찰리 먼거의 시각이니까 제가 말씀하면 또 비판하신 분 계실 텐데요. 미국보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너무 지금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도 분명히 버블도 있지만 그런 것들 역시 흔히 하는 표현. 여러분이 얘기하신 건데 앵커께서도요. 지나가리라 뭐 이런 얘기했고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 혹시 관심이 있으실 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일란 머스크에 대해서는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일란 머스크나 이런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신뢰는 하지 않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데 일란 머스크가 했던 일들이 항상 맞아왔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차일리 먼거도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고 혹시 모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면 워렌버프탄 두 살 분도 위지만 결국 평생을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 93살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의 얘기도 있었다는 거 참 관심이 좋겠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유가 오늘 다시 모처럼 한 이틀째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인데요. 그것보다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를 보면 특징적으로 바로 들어가면 애플이 다시 사상 최우가를 갔습니다. 애플은 역시 중국의 매출등은 높지만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거든요. 맥북 일부 제외하고는 거기서 다 만들어 오거든요. 중국에서.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었는데 사상 최우가를 지금 다시 찍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쇼피파이는 워낙 깜짝 실적 요원을 발표하면서 역시 사상 최우가를 직행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먼 거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먼 거 얘기가 너무 좋아서 핏보다 먼 거에 더 투자의 현인들이죠. 정말 전설들이 하는 말, 레전드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주 조금 더 봐주시죠. 앞서 기술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S&P5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AMD입니다. 리사스가 하고 있는 AMD입니다. 또 한편에 있는 건 약간 경쟁가 두더는 아니지만 인텔과 경쟁하는 것이 AMD가 되겠고요. 인공진행이라든가 그래픽 칩에서는 여러분들 PC 쓰시는 분들 하면 PC를 조립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그 엔비디아가 바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실제로 발표했는데 워낙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따라 제가 매일 소개하는데 오늘 제프리에서는 월과 최고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325달러 올리면서요.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 사상치 효과는 아니지만요.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AMD도 오늘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AMD도 오늘 사상치 효과 역시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주 이런 것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AMD 바로 나오는데요. 램 리서치 이런 것들도 역시 중국 비중이 높고 5G라든가 애플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건데요. 램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프라이드 머트리얼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쪽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오늘 동반해서 사상치 효과 같고요. 삼성전자에 가장 그나마 비스무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삼성전자 훨씬 대단한 더 큰 기업이지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는 UBS에서 목표 주가를 47달러에서 무려 75달러까지 급증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3.5%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오늘 기술주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하는 분들의 시각 조금 또 트렌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그 ESG 얘기를 몇 번 하셨었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펀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시장에서 여전히 그런 쪽이 관심이 있나 보죠? 이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지금은 소위 하나의 지류, 하나의 그런 현상 그런 테마 이런 쪽 흐름에서 지금 완전히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메인스트레이드가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월스트레이서는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툰베리가 얘기하면서 더 커졌고요. 이거는 예전에 UN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 주차원에서 나왔던 건데 하나의 사회적 무브먼트, 운동 같은 거였는데 이것이 월가에 직접 들어오면서 투자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캘리포니아 연기금, 각 주별 기금 이런 쪽에 전화하고 이메일해서 너희들 S&P 500 그냥 무턱대고 사지 말고 ESG를 맞는 기업들을 투자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 크거든요. 블랙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왜 블랙락을 말씀드리냐면 미국 그 큰 땅덩어리의 자산운용사 중에서 모든 자산운용사에 한 260여 개가 ETF 기준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점이 38%, 39%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건데요. 작년 1년 내내 ESG 관련 ETF에 50억 달러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류가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30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지금 모든 ETF로 올해부터 들어온 ETF의 규모로 보면 상단에 ESG 관련 펀드가 다 앞쪽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회적 현상이고 그것은 한 2주 전에 레리핑크 회장이 앞으로 모든 기준에 ESG라는 것을 범죄에 넣겠다는 얘기했고요. 앞으로 150여 개가 앞으로 또 수백 개가 생긴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한 마디 더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ESG 관련된 기준은 한층 더 강화해서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화석연료 재료화를 선언하는 기업들 많이 있을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개발도상국, 동남아 개발도상국, 중국도 일부 그런 비판적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런 뉴스 보셨고 아니면 어린애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싼 임금으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인도 그런 뉴스 본 적이 그런 게 없더라도 다 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의 ESG가 하나의 큰 흐름이 되겠고요. 여기 ESG 관련된 펀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짧게 짧게 보여드리면 ESG는 저희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나름은 제일 큰 겁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SUSL이라고 있는데 역시 또 비슷한 기준이지만 약간 세부적으로 들으면 얼마만큼 더 타이트하게 보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ESGV는 뱅가드에서 하는 최대 규모가 되겠고요. 그냥 ESG도 있습니다. 이런 ETF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고 여기 근본에는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ESG, 유니버셜 ETF는 그런 거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잘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ESG, 사회 책임 좋은 기업, 펀드 그런 기업 하면 별로 약간 뜨아하게 생각하는 언론, 금융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얘기인데 돈 되겠어?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게 그 정도로 그냥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네요. 뉴욕엔 서울, 이학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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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